또 최근에 그 이혼 소송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배우도 있죠. 영화배우 이범수 씨 얘기 요 얘기도 하나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내 그 동시통역사 출신 이윤진 씨가 여러 가지 이제 평소에 이런 일도 했어요. 내 전남편이 전남편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총기 얘기가 나온다고요. 총기 이윤진 씨가 또 다른 폭로성 주장을 내놨는데 SNS에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신고했다라고 쓴 거예요. 세대주라고 했군요. 여기서 세대주가 바로 이범수 씨를 가리키는 걸로 보이는데 모의총포가 지난 몇 년 동안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라고 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의총포가 그러면 총기류로 위협을 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총포라고 또 표현을 해요. 모의총포가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이범수 씨가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어쨌든 나오긴 나왔는데 이범수 씨는 이러한 이윤진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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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